조이의 신발이 없어졌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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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내가 잃어버린 신발보다 훨씬 멋진 것 같아 다행이다 모래쌤 덕분에 위기 탈출 모래신발은 너무 멋있어서 아껴둘래 안 신을 거야 그게 무슨... 무슨 말이긴 요건 아껴두고 나는 오늘 바빠에게 엎혀서 칼코랜 이야기지 이리와 조이 제발 나는 사랑의 고향에 연결된다 과거에는 안 신을 거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